지난 CBS 모금방송 때문에 갔을 때 키가 135cm, 153cm이 아니라 130cm 반대는 한 여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분 이름은 김혜영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척추장애자입니다 가난한 농부의 다섯 남매 중 마지로 태어났는데 주벽이 심한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그 어린 딸을 집어던지는 바람에 척추장애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정신질환자 술주정뱅이 아버지는 생활고를 비관해서 죽었고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 몸으로 남의 집 식모로 들어가서 네 명의 동생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앞날은 언제나 캄캄했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이렇게 살아서는 소망이 없다 싶어서 먹여주고 재워주는 한남장애인 직업학교에 들어가서 편물기술을 배웁니다 그곳에서 김혜영씨의 앞날을 바꿔준 너무너무 고마운 선생님 한 분을 만납니다 그 선생님으로부터 난생 처음으로 사랑이란 걸 받아 봤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교회 가는 것이 최고의 낙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본 김혜영씨는 열심히 열심히 학교에서 기술을 일으켰고 그 결과 전국 기능경기대회에서 금상 세계장애인기능경기에서 금상 받고 철탑산업훈장까지 받습니다 그렇게 앞만 보고 줄기차게 달리던 그녀에게 병이 찾아왔습니다 과로로 병원에 입원해야 했는데 그런데 그 병원으로 하나님께서 그녀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너를 원하는 곳으로 가면은 어떻겠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오직 자신과 동생들만을 위해서 살아온 그것이 너무너무 부끄러웠다고 회상합니다 그게 부끄러운 일일까? 아니죠 그죠? 그런데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찾아간 것이 바로 아프리카 보츠와나입니다 그곳에서 장애인 기술학교를 세우고 지금 16년째 아프리카 장애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녀에게 더 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미국 뉴욕 콜롬비아 대학 사회사업 석사 과정에서 공부를 하게 하셨고 그거 졸업한 다음에 국제사회복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저는 2억 원 정도 썼습니다 그런데 제수 중에는 3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꿈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풍성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김혜영 씨는 청춘하 가슴 뛰는 일을 찾아라는 당부의 말로 그녀의 감동적인 강의를 마쳤습니다 청년 여러분들 가슴 뛰는 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성교사는 남다른 의지와 능력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먹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 만난을 참아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알게 된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김혜영 씨가 한 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그분의 말씀을 준행한 것뿐입니다 준행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아세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일단 행하고 나면 그 행하는 과정에서 그 깊은 뜻을 알게 되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성한 은혜를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세 요즘에 영혼 없는 인사 영혼 없는 칭찬 뭐 그런 얘기를 제 영혼이 없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영혼이 없다는 것은 그 안에 그 안에 사랑이나 진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자기 생각 또는 자기 욕심에만 빠져서 그냥 거칠애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고 있어도 아무리 높아도 아무리 힘이 있어도 영혼이 없는 그런 사람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시작부터 이미 끝난 것입니다 이미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 진심과 사랑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강아지와 아기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알아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은 그 사랑과 진심은 아무리 하찮은 연약한 존재라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에 진심과 사랑이 담겨 있는지 알아챕니다 진심과 사랑을 담아서 행하는 일은 반드시 사람들이 알아보고 마침내는 성공합니다 사도바 우리 말입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7절 사랑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 믿음의 다른 말이고 또한 참 소망의 다른 말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본질상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기초 바탕이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사도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은 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박해지고 각박해져도 그리고 내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깜깜한 지경에 내려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아니요 믿음 소망 사랑은 거기에도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에 바탕이 되는 이 참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언제나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보존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장 활성화시키고 베풀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13조의 작은 세포에 이르기까지 아주 세심하시고 150억 광년이나 되는 온 우주에 이르기까지 광대하십니다 그 사랑은 어디에나 언제나 존재합니다 이름 모를 풀 한 폭이 하늘을 나는 작은 세 한 마리도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 노예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은 이집트 파라오의 시위대장으로서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의 직책입니다 그는 최고위 귀족이고 부자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거나 분노하는 대신에 그곳에서 누구보다도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얼마 후에 보디발의 집안을 총괄하는 가정총무가 되었습니다 가정총무라고 하는 것은 청지기입니다 이 청지기는 신부는 종이지만 주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그 집안에서 가장 막강한 존재입니다 보디발이 요셉의 그 진심과 사랑을 읽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6절에 보디발은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호사다마인가 오랜만에 찾아온 평안도 금방 끝나버립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용모가 준수한 요셉을 유혹하고 요셉은 당연히 거절하였고 수치감에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모함해버리고 그래서 간 곳이 감옥이었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왜 요셉의 일은 이다지리도 풀리지 않는 것인가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어린 요셉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가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으나 보디발의 집에서처럼 한결 같았습니다 그에게 맡겨진 또 다른 일에 그의 진심과 사랑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간수장은 요셉에게 옥중 죄수를 요셉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이 하였던 것처럼 요셉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정도로 요셉을 전적으로 신뢰하였습니다 상세기 39장 전체에는 이런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사건이 새롭게 진행될 때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이런 말을 첨가해 놓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시작했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흥분한 마음을 먼저 달래시고 새로운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일개 노예에게 눈을 돌린 만큼 한가한 보디발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사임당 집에 종들이 몇 명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한 200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청난 거죠 농노들이죠 몸종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200명 정도 그들이 농사지어서 양반댁 가문을 보디발은 종들이 수천 명이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수천 명의 노예들 가운데 일개 노예에게 눈이 돌린 만큼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한결같은 요셉의 성실함이 보디발의 눈에 들었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의 그 성실함, 진실함은 인간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어딘지는 알 수 없으나 보디발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세상이 아닌 다른 곳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노예를 총괄하는 가정총무로 임명하였습니다 보디발이 본 것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보디발이 본 것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또 기록합니다 창세기 39장 5절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국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소위의 그 막강한 보디발의 집안이 요셉이 오고 난 뒤부터 번창하였다는 것입니다 엄청났겠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그건 보디발을 위해서가 아니라 요셉을 위하여 라고 적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각박해질수록 불이해질수록 정직한 사람들이 훨씬 더 살기 편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요셉과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세상을 뒤집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학벌이고 뭐고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노예 그런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사람을 쓸 때마다 이 사람인가 하고 뽑아놓고 쓰다보면 아니고요 보디발의 요셉의 신뢰가 어떤 것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 사건입니다 보디발은 아내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고 한다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당시 노예의 생명은 주인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대로 죽일 수 있습니다 아내에게 몹쓸 짓을 시도한 노예는 당연히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나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는 것으로 그 사건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만큼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왜 감옥으로 보내요? 안 보냈다가는 마누라가 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는데 아니야 당신이 잘못했을 거야 그러면 가정의 평화가 꽉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감옥에 가서도 요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 속에 찜찜한 것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대로 무슨 소용이 있는가 점점점점 더 나쁜 상황으로 떨어지는데 그런데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보상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었고 사랑하였고 하나님의 처사 그것이 어떤 처사이든지 하나님의 처사로 그냥 받아들이고 묵묵히 준행 아세하였습니다 참신앙의 씨앗은 믿음일 수도 있고 소망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의 시작은 소망도 별로 없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는 말을 믿고 그냥 떠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가는 여정 가운데 믿음이 점점 생겨났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지게 되었으며 마침내 모리아산 정상에서 정말 끔찍하게 사랑한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삭도 아브라함과 비슷합니다 야곱은 소망에서 출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망치는 야곱에게 베델에서 하늘 사닥다리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통하여서 소망을 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참아 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확인하였고 여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도 생겼습니다 마침내 야뽀 깡가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부니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장 두려웠던 애서를 이길 수 있었고 그 어떤 귀중한 것도 미련 없이 세겸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묻을 수 있었습니다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곡식당과 하늘 1월 성상의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로부터는 장자의 소망을 물려받았습니다 요셉은 소망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만약 요셉이 어떤 보상을 바라는 얄팍한 신앙의 소유자였다면 보디바레 가정총무로 총직위로 승진하는 것에 만족하였을 것이고 그리고 그 자리를 억울하게 빼앗겼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손에 단단히 부여잡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손을 펼쳐서 하나님의 꿈을 확인하며 견뎌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뭐라고요? 저 꿈꾸는 아이들이 온다 그러면서 구덩이에 쳐받고서는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들이 보자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확인하는 동안 하나님의 꿈을 좌절시키려는 사탄의 시도는 번번이 실패하였습니다 번번이 그러는 동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점점 굳어져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기입니다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으로 출발한 그것은 아무리 높아 올라가도 출발부터 이미 끝난 것입니다 아무리 밑바닥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진심과 사랑을 담아서 출발하면은 그는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사건에 집착할 때 사랑과 사건에 맞서서 싸울 때 만나는 것은 사탄입니다 박땡땡을 미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여러분 지금 어떤 때냐 그러면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너희는 잠잠이 있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하나님께서 나서신 것입니다 절대로 어떤 분노나 비분관계에 나를 매몰시켜서는 안 됩니다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들이 혼란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것이 지금 경제가 뭐 어떻게 되고 아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스승을 만나 그와 더불어 천천히 걷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최고의 스승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조금 몇 년 늦어진다 몇 달 늦어진다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한민족 대단합니다 저는 그 시위를 이렇게 보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성숙한 하나가 된 것을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자꾸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 것은 걔가 몇 년 받을 것이냐 아니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에 집착하면서 시작한 일은 출발부터 이미 끝난 것입니다 이미 끝난 것입니다 비분관계나 분노에 내 자신을 매몰시키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2년도에 우리는 엄청난 하나 됨을 경험했죠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 그와 비슷한 하나 됨 이제는 정의를 위한 하나 됨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 이거는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점점 사람과 사건에 빠지게 하여서 자기 손아귀에 말려들게 합니다 파괴영인 사탄에게 말려들 때마다 그 사람의 생명은 점점 죽어갈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점점 나로부터 멀어져갑니다 여왁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은 요셉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과 씨름하였습니다 막내 동생 하나를 잡기 위해서 길화성 같은 형 열 사람이 힘을 합쳐서 자신을 노예로 팔아도 오히려 죄를 뒤집어 씌워도 어둡고 냄새 나는 노예방에서도 죽고 배고프고 고통스러운 감옥방에서도 소년 요셉은 그저 하나님과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곧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었고 원래 성실한 태도와 기쁜 얼굴로 맡겨진 일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그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그 하찮은 노예로 인하여서 그 집안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중에 이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것으로 가라 그러면서 우리들 그런 사람은 복의 근원이 된다 너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한 뿌리에서 자라나는 서로 다른 모양의 열매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 하나님의 나무에서 열리는 생명의 열무에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포도나무요 너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그런데 열심히만 붙어있으면 그 탐스러운 포도 열매가 나무에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열린다는 것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냥 열심히만 붙어있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열심히 열심히 동행만 하고 있으면 그 300만 원밖에 없는 김혜영에게 2억을 공급하셨듯이 성한 열매 그러면서 그것으로 흐많은 아프리카 보체아나 장애인들을 살려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영원한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열심히 붙어있는 일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가장 가까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고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한탄하지 않으십니까 한번 여러분의 일생을 되돌아보십시오 일이 엉망이 되고 망가지고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았을 때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사도바울이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란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냐 적시냐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한 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기 때문에 내가 확신하느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권세자 박근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는 것 우리 스스로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분을 불신할 때 나를 분노와 억울함에 함몰시켜버릴 때 그 사람과 사건과 씨름할 때 사탄에게 노란할 때 우리는 스스로 그 엄청난 사랑에서 스스로를 끊어낸다는 것을 믿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곧 동행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죽음 한가운데서도 설사 죽더라도 죽음 너머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넘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의 자리에서도 설사 내가 죽더라도 그분의 손을 놓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삶을 영광스럽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혹시 분노와 억울함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맺어주신 드러나신 하나님의 사랑을 스스로 끊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제 다시 사랑의 끈을 잇고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 많이 하며 언제나 무슨 일 맡길 일을 죽게 하듯 할 때 우리들을 통하여서 영광스러운 완성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